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곳에도 오늘 날씨 좋지요? 네, 완전 봄이 왔습니다. 봄은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내의 볼일을 보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꽃이 덜 피웠지만 덜 피웠을 때와 또 많이 피웠을 때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미리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른쪽 편에는 여자천이라는 곳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벚꽃축제 여자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주 예쁜, 멋지게 꾸며진 여자천 사진들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하지 않지요. 그래서 꾸미지 않았지만 참 그래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코너를 삭 돌면요. 제가 산책을 하는 생태공원, 진해의 생태공원이 나옵니다. 건널목 건너서 오른, 왼편 쪽입니다. 한 8바퀴, 10바퀴를 돌고 나면 땀이 쭉 흐릅니다.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걷는 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걸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걷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이나 꼭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 올라가는 길인데요. 왼쪽, 네, 오른쪽 편이죠. 네, 오른쪽 편에는요. 카페가 세 곳이 있습니다. 너무 멋지고 좋습니다. 주차 공간도 아주 좋지요. 네, 잠시동안 화면이 정지되었는데, 문자가 와서 화면이 정지되었습니다. 자, 저희 동네로 쭉 올라가는 길인데요. 한적합니다. 차만 있으면,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공기도 좋고, 그래서 살기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저기 위쪽에, 앞쪽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제가 설경을 한 번 찍어서 올렸는데요. 설경도 멋지고요. 이렇게 또 벚꽃이 피게 되면, 저기 앞에 부분이 정말 멋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는 또 예식장도 있어요. 오른편 중에 공사 중이라 좀 복잡하고요. 네, 앞에 이렇게 마법의 성처럼 생긴 예식장입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날은 좀 복잡하긴 해도요. 참 좋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에 한 번 놀러오세요. 네, 맛있는 차 대접할게요. 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샬롬!